백신 맞으니까 기분도 괜찮은 것 같고 안심도 되고 좋아요. 특별한 저기는 없어요. 그냥 일반 주사 맞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. 평상시하고 똑같이 말아요. 좀 긴장은 됐는데. 백신을 맞고 나니까 좀 안심되는 기분이 들고요. 증상은 지금 평상시하고 똑같아요. 독감 백신을 맞아 보셨잖아요. 독감 백신 맞는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.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아픈 거 그런 거 없었어요. 지금도 통증 같은 거 아무것도 못 느끼겠는데. 인플루엔자 독감 정도의 통증만 살짝 있고 그 이외에는 특별한 통증은 없습니다. 맞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.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맞은 것 같아가지고 평상시처럼 쉽게 맞습니다.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